진짜 사나이 때문에 이제 전국에 가치형 10분이 불고 있어요. 시장하고 계시죠?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 응원해주시고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요즘에 또 악플은 전혀 없고 선풀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댓글을 하긴 하세요. 저 친구가 캡처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. 너무 좋은 얘기 많아서 기분 좋다. 보시는군요. 너무 들려 말했죠? 그렇죠. 남녀 조합으로 10명이 동반하셨어요. 많이 친해지셨나요? 아무래도 같이 훈련받고 같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마음으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. 진짜 사나이의 또 다른 명장면. 솔비 씨의 깍두기 먹방이 화제였는데요. 저 솔비 좀 복스럽게 먹어. 솔비 좀 먹고 솔비 좀 갖다 줬네? 그래 아빠가 솔비 갖다 줬다. 지금 깍두기 좀 깍두기 좀 깍두기 좀 깍두기 좀 깍두기 좀 깍두기. 그러시는 거예요. 그걸 담그셔서 직접 갖다 주셨어요. 집에. 진짜요? 멋있다. 다행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하긴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겠더라고요. 그러겠죠? 솔비가 이런 거 너무 잘 먹었다고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. 되게 멋있네요. 아빠 너무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.